헬로우 오늘은 두번째 날인데 충가폴 스타디움이라고 월드컵 경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6시간 정도 훈련이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경기장도 살짝 보이는 것 같고 일단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사람들도 와가지고 운동도 하고 또는 공원 같은게 있어가지고 피크닉도 즐길 수 있고 밑에는 백화점 같이 되어 있어서 음식도 먹을 수 있고요 저기 오늘 같이 연습하는 친구들이 보이네요 헬로우 헬로우 스페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